오영 과장이 지비를 맡아주세요. 제가요? 제가 뭐 어떻게 해요? 이거 재무 의사가 없애려고 한 서류랑 핸드폰인데요. 아무래도 사망한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넘겨봐. 인멸 시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삭제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니까.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분명히 이번 일 포기하겠다고 안 하셨어요? 자료만 넘겨렸지 포기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.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사라진 장부잖아. 그렇지? 그럼 뭐 제보 자료 정도는 누가 쓰러가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? 집중해 이 새끼야. 뭐 해? 출발해! 어. 이은혜! 이은혜! 이은혜 쪽으로 하자. 찾아가? 네. 네. 찾아가? 네. 찾아가? 이은혜 쪽으로 하자. 이은혜 쪽으로 하자. 아유. 팔다. Inni. også가 나 봐 ingredients. 예,